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번주에 주식회사에 대해서 봤었죠. 자, 오늘도 주식회사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주식회사가요, 법인이면서 법인 중에서 영리법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인의 반대말격인 자연인과 법인의 의미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무엇인지 이것까지만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자연인 있잖아요. 자연인이 사실 법인의 민법에서는 자연인과 법인이 거의 반대말처럼 쓰이는데 자연인이 뭐냐면요, 이게 그냥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그럼 우리가 왜 법인 제도를 뒀냐, 왜 법인이란 존재를 인정해 뒀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게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편하려고, 누가? 사람이 편하려고 법인 제도를 그냥 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자연인 사람 50명이 회사 차렸대요. 회사 하나 차렸어. 그러면 자, 봐봐요. 이 50명이 회사 차렸으면 사무실을 계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실을 임대차 계약하러 이렇게 갈 때, 봐봐요. 지금 여기 회사 50명이 만들었죠. 그러면 50명이 우르르 가가지고 계약서 도장 찍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등기하러 갈 때도 50명이 우르르 가서 다 등기해야 됩니다.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인들의 모임인, 보통은 자연인들의 모임이에요. 자연인들의 모임인 이 어떤 집단을 법인 등기라는 걸 해가지고 법인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50명씩 우르르 다닐 필요 없이 이 법인도 하나의 그냥 자연인처럼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사람처럼. 이 법인도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법인 제도예요. 편하게 하려고. 근데 이게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게 또 누구를 사랑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50명을 대표해서 마치 하나의 자연인처럼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인이 법적인 소송에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50명 상대로 다 소송하는 것도 아니라 이 법인 하나, 법인에다가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 제도는 뭐다? 그렇죠. 편의를 위해서 어떤 이 집단을 대표하는 그냥 하나의 대표자처럼 법인격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 편의를 위해서 법인 제도를 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사단 법인이 있고 재단 법인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정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가자고요. 사단 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모여서 이 집단이 된 거를 사단 법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재단 법인은 어떤 그러니까 재단 법인은 돈이 모인 거예요. 돈.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를 좀 발달시켜 볼까. 아니면 우리 장학금을 만들어 가지고 장학금을 불우한 학생들이나 우수한 학생들한테 줄까. 이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돈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을 우리가 재단 법인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단 법인 재단 법인 이건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인 건가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근데 우리 주식회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단 법인에 들어가고 재단 법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 법인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재단 법인은 이제 잊어버리고 사단 법인 있잖아요. 사단 법인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 볼 게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좀 구별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영리 법인의 대표가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그리고 이 비영리 법인의 대표는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자선단체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리 법인하고 비영리 법인하고 좀 크게 혼동을 하시는 게 있는데 이 영리 법인이건 비영리 법인이건 자 이거 주식회사는 수익사업 하는 거. 즉 돈 버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 비영리 법인 얘네들 돈 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자 수익사업 있죠. 돈을 버는 수익사업. 주식회사는 당연히 하는 건데 비영리 법인은 얘네들 수익사업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얘네들은 비영리. 이거 돈 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익사업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비영리 법인도 당연히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영리 법인하고 비영리 법인하고 둘 다 돈 벌 수 있다는 얘기에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리 법인인 주식회사와 비영리 법인의 차이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정오재승태형이 하나주식회사라는 영리 법인을 세 명에서 설립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창의세약현우 요새에서 하나체육회라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오재승태형 얘네한테 물어봐요. 야 너 하나주식회사 왜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네 셋이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뭐 우리 돈 벌려고 만들었지?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이게 정답이잖아요. 주식회사 얘네들은 돈 벌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 비영리 법인 하나체육회를 만든 창의세약현우에게 야 너희들은 이거 하나체육회 왜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돈 벌려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비영리 법인이니까 돈 벌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들의 복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 하나체육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요. 보세요. 지금 만약에 윤스타라는 스포츠 스타가 있어. 이 스포츠 스타가 스포츠 교실을 운영해가지고요. 한 1년에 5억 정도 본다고 쳤을 때 요거 돈 버는 사업이니까 요거 수익 사업이죠. 그죠? 요거 수익 사업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리 법인이건 비영리 법인이건 둘 다 이런 수익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방금 전에 제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도 이거 수익 사업 돈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주식회사인 영리 법인과 마찬가지로 비영리 법인인 하나체육회도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 벌었어. 5억이나 벌었대요. 벌었어. 그래가지고 수고한 윤스타한테 한 2억 정도 수고비 주고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3억 남았죠. 자 이제 3억 돈 벌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수익 사업하는 것까지 똑같아. 근데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의 차이는 뭐냐면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여부가 아니라 돈 3억 벌었죠. 이거 가지고 우리 주식회사는 이 3억을 어떻게 여기 있는 주주들한테 이렇게 배당 돈을 나눠줍니다. 이게 영리 법인이면서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가 이건데 비영리 법인은요. 이 3억을 가지고 창의세약 현욱 셋 설립자에게 돈을 나눠줄 수 없어요.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주식회사는 이 번 돈 가지고 이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주지만 우리 비영리 법인은 돈을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럼 선생님 비영리 법인은 이 돈 가지고 어디다 써요? 어디다 쓰냐면요. 너희들은 이 돈 가지고 나눌 게 아니라 어디. 이 하나 체육회의 아까 고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만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익적인 활동으로 체육회의 발전과 체육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 돈이 있으면 너희들이 사적으로 이걸 주식회사처럼 나눠가지면 안 되고 요 돈 가지고 어떻게 요 돈 가지고 너희들의 요 단체를 운영하는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라는 것이 뭐가 영리 법인인 주식회사 둘의 차이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요거. 근데 여러분들이 신문기사 이제 같은 거 일단 보면은 뭐 비영리 법인 어쩌고 하는데 뭐 투기에다가 저기 쇠고랑을 저기 뭐야. 구속이 됐다는지 뭐 이런 말들이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이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봐봐요. 요 비영리 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얘네들한테는 세제 혜택, 세금 혜택이 굉장히 좀 세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국가에서 이런 공익적인 활동하라고 세금 혜택 줬는데 그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네들한테 못 나눠주니까 뒤로 어떻게 그 부적법한 방법으로 요놈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다가 딱 걸린 거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네들 이 비영리 법인 뭐 얘네들 어떻게 뭐 구속되고 그런 얘기 보면요. 부적법한 방법으로 사적인 어떤 부를 취득하다가 걸렸다.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이 주식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주식회사가 영리 법인의 하나인데 좀 더 확실하게 이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거의 반대편인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 법인을 왜 만들었다? 그죠? 이 주식회사 법인을 만든 취지는 편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주식회사 계속 주식회사로 몇 주 더 할 건데 주식회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만들 때 무슨 뭐 발기인도 나오고 또 뭐 자본금 어쩌고 나오는데 그 용어에 대한 해설 다음 주엔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죠? 그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